정우야 이리 와. 이리 와볼까? 아빠 심심하대. 아빠한테 갈 거야? 갈까 말까. 이런 관심 나쁘지 않은데? 아빠한테 아셨지?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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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자국 소리! 누구 발자국인가? 정우 발자국! 다가갔어. 정우 발자국? 아 어떡해. 아 잘 넣어줘. 다른 엄마들도 난리 났다 난리 났어. 아 너무 귀엽다. 저 뒤페 어쩔 거야? 우리 애기 발! 발자국! 쿵! 쿵! 쿵!